구약성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와 6장입니다. 요호수와 6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봅니다. 요호수와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보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을 때 요호수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호하께서 너희에게 이승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19절 봅시다. 19절 읽으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요호수와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가 그에게 속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메 무리가 불로 성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요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요호수와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요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오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요호와께서 요호수와와 함께 하시니 요호수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호수와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여리고 성의 멸망 속에서 라합을 구원해낸 이 사건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왔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여리고처럼 망할 것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어떻게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멸망을 시켰는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는 또 무엇인지 그 여리고 속에서 구원받은 그 라합은 또 누구인지 이 사실들을 성령께서 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잘 알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요호수와의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복음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악인을 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과 반대되는 바탕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믿지 않는 자,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귀한 걸 준비했어요. 귀한 구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과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깔아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세상이 멸망이고 멸망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뭘 받고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아 만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원래 아단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시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서 바로 영생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생명과 바로 먹였어요. 그런데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를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맞아요. 그럼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버려짐이 있어야 되겠죠. 버려짐이 없는 구원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기로 아담이 구원한다는 얘기는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은약을 세우실 때 아담이 우리를 온 일로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를 한다는 것 같으면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은약을 세우실 때에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서 아담을 에덴 농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생명과를 묶어서 영생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만화의 경우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서 이게 왜 이렇게 화우링이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과를 묶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것 같으면 장세전 은약이 깨져버려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장세전 은약은 무슨 은약이다?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은약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홀라당 따먹었고 죄 안 짓을 것 같으면 죄가 없어져 버리죠.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마.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안 먹었을 것 같으면 죄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이 순종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누굴 풀어버리냐 뱀을 풀어버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서 죽음의 길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어딜 떨어졌습니까?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1차 구원이 뭐냐?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그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물이나 해서 에덴의 문이 확 열려버렸죠. 그렇죠?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죠. 이게 에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쫓으면서 문을 걸어잠궈버렸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침으로 인하여서 걸어잠권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아담은 아직까지는 뭘 먹었다 안 먹었다. 생명을 못 먹었죠. 생명을 못 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와가지고 생명과를 지가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아담이 자기 독자적인 구원이 되어버린다니까 구원은 항상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돼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된다니까 구원을 시켜주셔야 된다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줘야만이 뭐가 되느냐? 그 구원받음 속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만 골아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쳤던 예전에 문을 열어준 것이 되어버리고 문이 열리니까 아담이 이제 뭡니까? 쫓겨났던 아담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렌동산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앞에 딱 서느냐? 생명과 앞에 서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담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주어지느냐? 생명과가 이제는 침투해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뭐한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갈 때 곧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생명과를 머금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생명과를 머금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1차적으로는 뭐냐?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에덴동산 바깔터에 있는 자들을 이쪽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건져낸다? 은혜 아들을 건져놓지요. 의의 나라를 건져놓지요. 자리를 옮겨놓잖아요. 자리를 옮겨놓잖아요. 자리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장세기 1장에 천지창조로도 통해서 나타났죠. 천지창조도 뭐이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것.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뭐냐? 그 공간 속에 채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아래 했던 자들을 이쪽 동네에 옮겨놓는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 속에 뭐를 뭐냐?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채우는 일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채우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것이 다 채워지면 이것을 이끌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 안식의 세계로. 그래서 그 안식의 세계를 우리의 안식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왜 여호와의 안식이냐? 여호와께서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과 엘로임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은 달라요. 엘로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이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면 구속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어디에로 우리가 옮겨지느냐 하면 누구의 안식에 옮겨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이것을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해야 된다. 아들의 잔치에 초대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초대해 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일들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여호수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뭡니까? 여호수와가 여리구송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뜨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무너뜨렸다? 율법주의를 무너뜨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여호수와가 지금 어디에 딱 서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 있잖아요. 여리고는 지금 뭘 맡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야 뭐가 오요? 가난한 땅에 오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냐? 평화의 땅인데 그 평화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의 세계 다시 말해서 그 평화의 나라는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을 평천국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슨 나팔을 불었다? 양강나팔을 불었다. 양강나팔은 셔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양강나팔은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란 말이죠.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란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하조제르라는 그 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 나팔이 불 때는 이 세상을 멸망하는 전쟁의 용도로서 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셔파르라는 양강나팔을 불 때는 이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셔파르라는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이 땅은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평화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은 누가 하느냐 요수화가 하는 거예요. 요수화가 지금 대표로 서 있는데 실제 그 요수화가 하느냐 요수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약계를 돈 맨 제사장들이 그 성을 일곱 바퀴 돌아가지고서 그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뭐 할 때 일곱 바퀴를 돌면서 뭐 해요? 백성들은 전부 뭐 합니까? 소리를 칠 때 그때 무너져버렸죠. 그저 나팔 소리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할 때 무너져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세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써 주어지는 것으로 상징을 해준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수화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고 율법 아래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을 어거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를 하셔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 율법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 생각하면 율법은 자꾸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결국 저주스러운 걸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은약의 후손이잖아요. 은약의 후손. 그러면 은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 이들은 이들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됐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은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비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쪽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약의 후손인데 그럼 그 은약의 후손이 은약으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 율법을 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뭐를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묻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칫 그들은 율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게 곧 뭐냐? 이방 사관이거든요. 이방 종교 사관이란 말이죠. 이방 종교는 끊임없이 뭐하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러대요. 성경이 뭐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대요. 걔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따내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영생을 받은 자들인데 무슨 또 영생을 얻으려고 또 그렇게 덤벼드느냐? 네가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덤벼드는 걸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식으로 이의를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1차적인 의미에서는 저주하는 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면 속에는 뭐냐? 그들을 깨뜨리는 일들이 담겨있다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깨뜨리는 일들이 담겨있다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주 육두 문자 써가면서 험한 욕을 해대면서 해대듯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선하게 법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받아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아주세요? 자꾸만 이런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심지어 고린도 전세에 볼 것 같으면 사도마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하고 통관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그러자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키라 그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그리스나라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생소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도 없는 그런 짓을 지금 이 사람이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자기 엄마하고 통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죄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죄다.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된단 말이에요. 쫓아 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겨난다고 해가지고 그가 구원해서 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가 그런 죄를 지어서 구원해서 죄 된다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행위구원이 되어버린다. 행위구원이 그래서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가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졌다니까 주어졌다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하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악한 이건 악한 자를 내 쫓아가 그 놈 지옥 보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년들 그런 짓 해서 되겠냐 이거야 되겠냐 그 놈 하나 두드러펴면서 누구를 지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남아있는 무리들을 그러는 거죠. 남아있는 무리들 제가 잘 쓰는 이야기잖아 제가 잘 쓰는 이야기 멀쩡해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하는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으면 그 놈 조지는 거예요. 확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경계를 삼는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에 관심이 자기 백성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 백성이 누구랑 붙어서 놀고 있느냐 이방 나라하고 붙어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내 새끼를 두들겨 패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이방 나라를 작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세요. 추레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무엇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팹니까? 바로를 조팹니까? 바로를 그렇게 열 번이나 바로를 조잡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물떨떡 내는 거예요. 오이구야 큰일 나겠다. 그냥 못에 따르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도 하라니까 여기가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바로가 저 터지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우리 큰일 나겠네 우리도 큰일 나겠네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게 목적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사랑이라고 반업법을 아셔야 돼요 반업법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으로 뭐를 나타났냐 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몰라요 환장하거든요 꼭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사랑한다며 그럼 애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떤 게 더 있어요 지가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고 시험 빵점 마주와도 그다가 잘했다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는 빵점 받아오면 밥도 굶기고 그럼 그러잖아요 나 사랑한다며 그래 사랑해 이게 무슨 사랑이고 유튜브에 가면 6살이 신세한탄하는 동영상에서 하나 다운받아놨는데 6살짜리 한 5살 10살짜리 되는 애가 방성대국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숙제를 시키는데 왜 사노 사람이 왜 사노 그 6살짜리 사람이 난 못 살겠다 한참 됐다가 엄마는 해라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뭐 왜 왜 인생이 이러노 그래 엄마는 한참 됐다가 그래도 해라 그 모습을 보자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사랑하지 그런 게 뭐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놨는데 호세하세 보세요 호세하세 내가 이러면 너를 애국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내가 너를 애국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너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너를 놓겠는데 네가 말 안 넣는다고 내가 갖다 버리겠냐 안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앞에 붙잡아 안 놓고 갈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사람은 언제 아느냐 천국 가면은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안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때 날 버렸을 것 같으면 큰일 날 거든 큰일 날 버렸거든 안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안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들로서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독히도 말도 안 되는 그걸 아주 비디오를 다 찍어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비디오를 돌려놓을 것 같으면 우리 지구 영역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은 구원받은 이 백성도 보세요 열이고 성에 있는 가장 귀찮은 누구를 구원했어요 기생이잖아 그냥 라비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있죠 기생이 여기 보세요 태고 이래로 가장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게 누구냐 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생들이라니까 기생들 기생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기생들한테는 그런 사람을 지금 구원을 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기생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기생에게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의로서는 도무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가장 비천한 자 장기를 가지고 구원을 시켜버리는 장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공로는 0.0000001%도 들어간 것이 없다 철저하게 내 공로다 그것이 아가서에서는 생기기도 드럽게 못생긴 술남이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만왕의 왕인데 만왕의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못생긴 그 그 그 그 그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여자를 사랑했겠어요 좀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간격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술남이가 아닌데 술남이가 아니면 안된다니까 내가 술남이라니까 내가 그 술남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타고 그때는 12시 난 12시 한참 더울 때 말이죠 포도타고 그럼 어떻게 해서 몰골이 어떻게 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말이죠 국가의 왕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갔다 이거는 뭐냐 그 여자 속에 왕의 은혜성이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그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다가 까불치다가 아주 문중이 걸린 여자 있죠 구약에 누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여성들 출애금을 하고 나와가지고 누구를 취합니까 구수여자를 취하죠 구수여자가 누구냐 검둥이라니까 검둥이 그래서 여러분들 검둥이를 죄인 이름 안 돼요 청경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형상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뭡니까 함이 범죄하니까 그 함족 속이 누구예요 흑인들이잖아요 검둥이잖아요 니그로 검둥이란 말이죠 그것은 저주받은 자를 상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흑인보고 니 저주받은 이러면 안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흑인을 통해가지고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추레교를 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모세가 한 짓이 뭐냐 구수여자를 아내로 딱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태클 누가 걸었어요 미리암이 딱 걸잖아요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시금방 돌고 말이죠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가시로 이게 뭐 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니가 뭐라 한다고 니가 또 주제를 나블나블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가지고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문득이 걸려가지고 진바퀴 쫄쳐내버리잖아요 그거는 그건 뭐냐 모세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있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구원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주례금으로 하고 나온 이스라엘이 구수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구수여인 그 놈이 이놈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상징역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구원하는 것이 모세가 구수여인 취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여인 취함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 예표로 딱 들어가 있는데 미리암에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 왜 그런 식으로 구원해야 되냐면 구원에 의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합은 지가 구원받아야 될 잔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야잖아요 정탐 미리 여리고성 멸방시키기 전에 요호수와가 누구를 보내야죠 그죠 정탐구들이 보내야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은 언약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전쟁 안 해도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퍼포먼스 시키는 거예요 그냥 빙빙빙 돌아 그래 나팔만 불면 돼 그것도 나팔 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미 무너지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 무너지게 돼 있는 그 여리고에 누구를 보내느냐 정탐구를 보내가지고 정탐구를 누구를 찾아가요 라합 찾아가잖아요 라합 찾아가잖아요 정탐구를 여리고를 탐지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초부터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탐구를 누구를 찾아갔느냐 라합을 찾아가서 라합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구를 뭐 하느냐 영접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라합이 정탐구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했다 같으면 신앙 이 구원이 인본주의로 흘러버린다니까 이거 크다 소리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런 뉘앙스로서 많이 풍겨놨어요 이것은 유괴속한 자들을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깔아놨다니까 유괴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유괴속한 자들은 항상 구원의 주체를 자기 쪽에서 챙기는 거예요 내 쪽에서 구원을 쟁취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괴속한 사람들은 요런 설교를 딱 할 것 요런 본문까지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바라라합이 정탐구를 숨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정탐구를 숨기라 구원을 하는데 누구를 믿게 해서 구원 받는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싹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싹 보내니까 요 믿음이 예수를 뭐한다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게 뭐냐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가는 거예요 확 당긴다 여기 살아 아니거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지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영접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영접을 한 것이에요 믿음이 요걸 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보이고 그렇게 선생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는데 그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리시도시여 그럴 때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칭찬해요 뭐라 그래요 아니죠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유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위에 계신 누구냐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내 아버지 실력이란 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아보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백 위에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라합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것은 그건 뭐냐 라합을 라합이 뭡니까 정탄권을 영접하고 정탄권이 라합을 찾아가고 하는 이 메커니즘 속에 라합의 모든 식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교회의 의미라니까 교회의 의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백입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에 동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여기에 동의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못 있겠죠 나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 예를 들어서 울산 목요양교회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 것 같으면 울산 목요양교회 하나 돌렁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목요양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몽땅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맞는 자들이 되는 거죠 라합의 식구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탄군을 라합에게 보낸 것은 라합에게 복속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라합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라합 소위 그래서 지금 여우수화가 그러잖아요 열의구성 별방 할 때 그 정탄군들을 보내잖아요 가가지고 너희들이 만나는 여자 아닌가 여자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보세요 정탄군들은 라합을 찾아가가지고 뭘 주잖아요 구원에 뭐를 줘요 증표를 주죠 증표를 준단 말이죠 그거를 라합이 준 것이 아니고 정탄군이 줬다니까 정탄군이 요거 붙들고 있어라 요거 붙들고 있어라 요기 증표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뭐를 줬는데 뭐냐면 그게 그게 뭐냐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뭐를 내놓냐 예수의 피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면 하나님이 준 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약조물이라고 약조물 다말사건에도 있잖아요 다말이 인간적으로 볼까 다말은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뭐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었더니 이거 상관없이 이거는 가늠한 사건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다말이 살아날 때 뭘로 살아났어요 시아버지가 준 약조물 있잖아요 약조물 그 약조물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멸망 속에서 살아낼 약조물을 줬다니까 그 약조물 그러니까 그 약조물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라합이 정상군으로 받았던 그 약조물이 뭐냐 붉은 줄이란 말이야 붉은 줄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창가에 매달았죠 그렇죠 창가에 매달았죠 그러니까 라합이 보세요 포카스를 라합이 이렇게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맞추지 말고 라합은 정상군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삶의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합이 사람 쾌가천성되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됐다고 보지 말고 여전히 라합은 술집하고 살았다니까 귀생그릇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단 하나 뭡니까 붉은 줄을 하나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라합의 이런 붉은 줄이 장차 열이고성이 멸망할 때 자기를 살려줄 보이다 유일한 그녀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윤리 교양감자를 해서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아무렇게 살아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살아야 되냐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맞아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바탕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피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반듯하게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진짜 말이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놓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저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꼭 뭐냐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제시해 준 것이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우리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는 그것이 구양마당에서는 라합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탐꾼이 찾아가서 구원의 줄인 붉은 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때부터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만의 경우에 라합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안 내렸을 것 같으면 안 찾아간다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있다니까 주고받는 게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죠 받은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 믿음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죠 믿음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줬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지키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희년제도가 있죠 희년제도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꼬시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꼬셔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니까 선악과 같이 화려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분명히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하나님만 성기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가난한 신을 성긴단 말이에요 신을 성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신을 성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신 성기는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자꾸만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 그 신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걸 신학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보니 알면서도 실제 살 때 믿음으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잘 안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계속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를 믿음 안으로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반복한다니까 한 번 때려가지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 그 다음부터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식 키우면 대만이게 할 수 있다니까 한마디 해야들이 말 들으면 응가 안 들어 먹는다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금방 돌아서 그럼 또 또 또 그러지 않 그 짓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잠원생이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음녀가 화문 때 저녁 때 젊은 청년을 부르짖잖아요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젊은 청년은 젊은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혈기가 왕성한 이 젊은 청년에게 야씨 한 여자가 말이죠 비키니 사림으로 이리 오느라 그거 안 넘어가지고 그 남자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냐고 호릎에 뿌리는 거예요 호릎에 뿌리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신자는 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걸 여기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빼어가는 거예요 아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제부터 나 술집에 가서 술 먹을래 이거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그렇다니까 술집에 아가씨같이 우리를 호욕을 한다니까 세상 자체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음녀라니까 음녀 그거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면 가장 힘들 때가 좋은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한다 하나님 잘생긴다 떠난다 떠나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달라고 그런다 당자가 아버지가 유산을 안 줬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유산을 주겠어요 아버지가 뻔히 알아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가가지고 강도가 강도를 만나보고 아 세상이 더럽구나 참 무섭구나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는 이제는 두 말 하지 못하도록 주대위를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는 비싼 수업료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살 곳이 못 되더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당자가 이제 만약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나가보니까 나 안되더라 저 못 살겠더라 돈만 홀라강 홀라강 빼먹기 저거 하니까 참 야시시한 것들이 해가지고 돈만 홀리지 내가 결국 그 지대에서 돌아왔다 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대로 아 나가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열쇠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열쇠를 이렇게 열쇠가 안 열려요 그럴 것 같으면 아 안 열리는 거라 이럽니까 여러분들 비켜봐 내가 할게 합니까 비켜봐 내가 할게 하잖아 내가 내가 해봐야 뭐 하냐 아 안되네 이거 한다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절할 정도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했을 것 같으면 정상꾼이 여리구로 갔을 때 라합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술집 안 하는 대로 옮겨줘야 돼요 술집 안 하는 대로 그런데 줄만 조여놔 놓고 붉은 줄만 조여놔 놓고 여전히 술집 안으로 만들어 놔 놨다니까 라합은 뭐냐 술집 하는 것이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안 즐겁지요 그럼 안 즐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이 술집 빨리 떠나는 그거 보라고 그게 뭐냐 정상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소망은 뭐냐 이 세상 이 여리고 언제 멸망할 건데 언제 멸망할 건데 지금 저와는 소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언제 멸망할 건데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나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우리는 또 여전히 라합처럼 기생노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뭐 하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 하냐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오실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뭐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대 아니에요 그게 안된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안되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되는 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하냐 내가 죄를 못 이긴다는 한계성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 이기는구나 안되는구나 어집지 않게 지금 우리 블로거도 보면 그 어집지 않은 사람 말이 댓글 나는 거고 이만큼 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지금 이 주제를 모르고 있어 주제가 지금 어떤 주제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안 쓰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한 두 줄 우리 천진수 사람이 이렇게 써놓을 것 같으면 내가 여러 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이만히 써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딱 써놓으면 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써놓은 것도 지도 몰라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써놓고 있다니까 진짜 하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유구 모여야 된다니까 주대기를 닫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하냐 라합을 기생로로 타도록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고 가서 구원시키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을 봐주셔야 돼 라합에게 포카스 맞추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을 라합에게 포카스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이런 라합을 누가 구원해야 되더라 하나님이 기어코 구원해야 되더라 하나님이 라합에게 구원의 표를 주고 찾아가서 다 표도 주고 결국 구원을 해내시더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라합이 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라합을 본받으세요 뭘 본받아 본받기를 그래서 구원의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하나님 그래서 나 잘했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국이 갔다 놓으면 전부 완전 차고 다닌다니까 나는 잘했는데 쟤는 못했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마기라는 놈은 자꾸 우리에게 역사를 할 것 같으면 미혹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의의를 독자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 가리면 돼 마기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의 피만 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6월절 때 봤잖아요 6월절 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는 보질 않아 그 집안에 문에다가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피만 그 마기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피만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만 쫙 빼내면 돼 그럼 피를 빼내는 것이 뭐를 빼내느냐 인간의 의의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의의가 싸우고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한 무리들이 누구냐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있는 자들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율법 지킨 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무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을 딱 박아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1.1핵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한 것은 그들이 율법 지킨 걸 자기 의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의의로 삼을 때는 저주거리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의의로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내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을 때는 의의로 삼지를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도 책망을 듣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책망을 듣는다 할 때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책망 딱 들으면 안 나오버린다니까 딱 들어나버려요 내 새끼는 잘못해서 부모가 뚜드려 패도 집으로 들어와요 집구석에 들어온다니까 그게 내 새끼예요 그런데 남의 새끼는 뚜드려 패면 도망간다니까 안 들어온다 가출해버린다니까 그게 다름이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책망을 딱 해봐야 돼 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달게 받으면서 구석구석 나와서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화이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삐져서 교회에 안 나온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올바른 신화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 지금 사춘기 시절에 있다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뭐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빨리 넘어가야 된다니까 머물러 있는 나는 본인 손해보는 거예요 꼭 전두환의 사람은 그래 아니 나만 미워해 그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라합을 마저 구원을 하는 걸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 여리고요 지금 라합이 말이야 거기서 기생도로 가면서 몸 팔아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살고 있어요 하단 말이야 이 사람 수청도고 저 사람 수청도고 하면서 몸 팔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착군을 보내가지고서 정착군의 그에게 장차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 주문다 그때부터 라합은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줄 내려놓으면서 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빨리 이 여리고가 끝나야 된다 이 세상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증이라 그러죠 그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뭐로 보느냐 주님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꼭 간다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서 뭐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건 우리 보고 I can do it 해가지고 막 대호각성해가지고서 그런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금융기도회 하면서 파수꾼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은 두 가지를 간다고 그래요 밤에는 낮에는 눈을 통해가지고 어리를 보고 말리서 흙먼지 일으키고 막 이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밤에는 어떻게 본다고 귀를 땅에 딱 깨고 지축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을 딱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보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항상 하나님은 종말이 되면 종말적 친구들을 보여준다니까 종말적 친구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종말 때의 모습을 뭐라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의 쾌락인 거예요 육체의 쾌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모든 이 사회의 구조가 육체를 쾌락을 쫓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서 외설이 지금은 뭐냐 안방에 확 들어왔버렸다니까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것 인간의 최고에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육체 탐닉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은 뭐냐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서 합법화 되어버렸어 TV 채널 들어보세요 비키니 입고 말이에요 여덟을 나와가지고 요즘 가슴 큰 게 최고잖아 대세잖아 대세 가슴 큰 거 이게 처음은 뭐냐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들 뛰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시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타락을 자꾸만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때를 보고서 뭐 하느냐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시대가 다 됐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하나에 대해서는 수치를 드러내는 이게 발가벗음이라니까 그래서 라우디기아 교회 모습이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실제 예수님 눈에 비쳤을 때는 그들이 뭐예요 소경이고 뭐 했다 발가벗었다 그러죠 발가벗었다 발가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서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는 뭐냐 지금 자기가 발가벗은 걸 수치를 모르는 게 수치라니까 지금 교회가 수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의 피를 모르는 게 수치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게 수치라니까 수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말하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의 피를 가리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이요 그럼 그 예수의 피를 가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내세우고 인간의 의의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대형화 될수록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아 사람들을 그래서 유명 인사가 나오면 유명 인사를 뭐 합니까 내세우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그놈들이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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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김계열에도 울산시자리에도 나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 금방 보험한다니까 안 보내주는 게 감사하지요 그거 이길 장사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안 보내준다니까 아시고 그래서 라합을 통해가지고서 여리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구원을 시키는 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라합이다 이놈아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라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과 같이 비록 이 땅에서 홀홀하게 하는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표 하나 있어 구원의 표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모양이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날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주님의 그 피뿌림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듯이 하시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망한다 구원해 내세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열의 거가 지금 무너졌죠 성벽이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확 부으니까 성벽이 무너져버렸죠 지금 내 팔에 지진 난 것 같이 무너져버렸어 지진 난 그 속에 지금 누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진 안 나고 꼭 빼내는 게 아니고 지진 무너진 그 자리에 무너지게 있다니까 그런데 누가 하냐 구조되어 가는 거예요 구조되어 가가지고 자기 붉은 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피를 발라난 것은 하나님은 기억과 다 찾아내세요 다 찾아내세요 그거 믿으시고 세상이 비록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이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멸망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비밀들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라하과 같이 이 땅에서 참 기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떡 얻어먹기 위해서 세상과 짝함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